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입니다. 머리는 부자 감쇄,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의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 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신리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 하고, 라지만 여론은 윤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입니다.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해법으로 세수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합니다. K-POP과 K-방역에 대한 민국을 젠버리 한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합니다. 시행령 통치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이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윤저저저, 경제바보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